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면 산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영적인 시각이 있으면 영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세 가지 만남의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부모, 스승, 배우자의 만남의 복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만남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스승, 배우자 이런 친구의 만남은요. 이의 관계에 따라 한순간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고요. 자식 안 버리는 법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코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원하고 번질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성경만이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가다라, 거라하사라고도 하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이 하다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말씀으로 바다와 이 바람, 꾸지지신이 잔잔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와, 과연 그리스도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가 과연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중하는가. 이런 고백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아, 귀신이 있구나.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 마귀를 박살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영적 세계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생명 살리는 열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영혼구원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은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죠. 게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 성경,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명령이 떨어집니다. 게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을 드려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 게시록 아닙니까? 그 게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죠? 전도축제를 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지금 심판이 곧 임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올 자를 내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아, 전도가 중요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영적인 게 있구나 알고 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영혼구원의 열정이 흘러 넘치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다윗 인생 말년의 시편 23편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모든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죠?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계속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진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진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참된 만족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참된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목자였고 장군이었고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결정권자,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큰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큰 압박이 없어요. 왜냐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왕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한심한 양이 뭡니까? 자기가 힘세대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양이에요. 양은요, 짐승 중에 굉장히 약하죠. 자신을 보호할 그런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달리기도 느리고요, 눈도 나빠요.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헤비급 양이어도 곰 앞에서, 늑대 앞에서, 무서운 맹수 앞에서는요,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양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죠. 목자에게 붙어서면 됩니다. 그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이 세상에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 바짝 붙어서면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은 회복을 말하죠.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면요, 그 영혼에 대해 죽어감에 대해서는 절박함이 굉장히 더디고 느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강단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서 우리가 메마른 영혼이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데, 요아가 나의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요, 병 안 걸려야죠.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데 예배하면요, 안 걸려야죠. 아니에요. 방역수칙 안 지키면요, 병 걸립니다. 거룩하게 걸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안 나오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푸른 초장이 아주 좋을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지팡이가 뭘 의미합니까? 목자에게는요, 이 지팡이 끝이 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앞을 잘 못 봐요. 그 다음에 근시안이에요. 지금 바로 앞만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 무리를 이탈할 때, 목자가 그 이탈하는 양을 잽싸게 끌어안아서 대열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 만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면요, 쉽게 멘붕이 옵니다. 분별력이 흐트려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하께서 나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의 막대기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막대기 끝은 뾰족해서요. 목자가 맹수를 대적하는 무기 용도로 씁니다. 즉,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요, 넘치는 인생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에서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평 먼저 하신 게 무엇이죠? 먼저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이시고, 반 먹이시고 인간관계,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나의 허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원수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따랐던 장인어른, 사울왕이 한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원수들은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강합니다. 다윗과 골리아스를 보십시오. 당연히 골리아스 이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적이 얼마나 강하냐?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 사이즈를 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초점, 포인트 맞춰야 할 부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누가 본다고요?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야, 쟤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저렇게 차려주시냐? 쟤는 예수님이랑 진짜 친한 존재인가 보다. 쟤는 예수님이 제 아버지신가 보다. 그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은 마지막 절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의 눈은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온다고요? 천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추적해 올 것이다. 천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셔야 진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선은요,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이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헷새드, 다른 표현으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 살아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이 불안합니까? 인생이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거룩한 멈춤, 영적인 써미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요, 인터넷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요, 홀리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요, 한 나라를 바꿔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생명 살리는 열정을 품는 홀리 인플루언서가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만나면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이해입니다.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 살리는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복음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